20대 30대 분들도 선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사실 오늘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3벌에 제일 낮은 가격 60000원대를 보여드리고 파크랜드의 동일 생산라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성용 팬츠가 준비되는데 여성용은 바지가 너무 괜찮은데 많이 만들 걸 그랬어요. 수량이 진짜 별로 없죠. 소재가 기본적인 서늘함을 가지고 있고요. 3벌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레이 컬러와 카키와 블랙까지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바지의 핵심은 진짜 편하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바지 방송할 때 자신 있게 좀 미리 앉아있어요. 보통 이렇게 얇은 소재, 여름 소재들의 바지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사실 구김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일어나서 보시면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무릎 쪽 보이세요? 무릎 뒤쪽 주름 같나? 하나도 안 같죠? 심지어 이 앞쪽 부분 자글자글 주름 가지 않아요. 소재가 굉장히 라풀라풀 얇은데 앞쪽 고무줄 바지 아니잖아요. 뒤쪽에서만 고무줄의 밴드로 편안함을 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시원하고 가벼운데 관리가 너무 편한 거죠. 구겨질까 봐 사실 고민되는 바지들은 사실 입고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통도 딱 적당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여름 내내 난 반바지 이제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바지입니다. 지금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확실히 오늘은 쇼핑을 좀 나가보셨나 봐요. 가격 비교가 확실히 되시는 것 같아요. 예전 거 아니라 가장 신상입니다. 금액이 제일 좋아져서 6만 3천 9백 원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좋아져서 6만 3천 9백 원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